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으로 재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증은 설계, 시공, 요지관리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의 4개 등급으로 부여되며 최우수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청라 로봇타워는 2017년 7월 중공 당시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았으며 지난 8월 연장심사에서 다시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공유재산 가운데 두 번 연속으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로봇타워가 유일합니다.